손 안악이 그 고울 통인과 좌수 두 사람과 몰래 정분을 나누고 있었다. 일찍이 통인과 간통하고 있을 때 좌수가 안악을 찾아왔다. 방문을 열기 전에 안악은 급히 이불로 통인을 말아 방구석에 세워놓고 나서 좌수를 맞이하였다. 좌수와 또 간통을 할 즈음 이번에는 안악의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막 문을 열려고 했다. 안악은 급히 좌수에게 어깨를 들썩이며 문을 나가되 큰 소리로 그놈을 잡아 한 주먹에 때려죽이지 못하는 게 한스럽다 라고 외치라고 가르쳐 주었다. 좌수는 그 말대로 하며 나갔다. 남편은 방으로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물었다. 좌수가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왔대? 아내는 짐짓 놀란 척 두려운 표정을 짓고 가쁜 숨을 내쉬었다. 그리고는 통인을 세워둔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. 이속을 들여다보세요. 제가 아니었다면 저 통인은 이미 죽었을 거예요. 저 통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좌수는 저 통인을 죽을 듯이 쫓아오더라고요. 좌수를 피해 우리 집까지 쫓겨온 총각이 가여워 내가 몰래 저 자리에 숨겨주었어요. 그런데 좌수가 쫓아와서는 제게도 캐묻더군요. 통인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더니 저렇게 화를 내며 가네요. 남편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더라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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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